깔끔한 실내를 들어서니 각종 트로피가 먼저 반겨주는 이곳은 바로 트로트 가수 강진씨와 김효선씨의 보금자리였습니다. 어서오세요.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.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. 청소하다 지쳤어요 땡볼. 당신은 눈물이 땡볼. 당신은 나를 인해 땡볼. 아침 청소 후 바로 이어지는 모닝운동.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. 땡볼 이태하기 전서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.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. 자기관리가 철저한 강진씨. 그의 하루는 운동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. 그의 다음 일과는 식사준비? 강진씨 식사준비도 직접 하세요?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요새는 제 아내의 건강을 좀 생각해서 건강식으로 해서 챙겨주려고. 아내를 위한 건강한 식사를 손수 준비한다고 합니다. 10시가 다 돼가는데 왜 안 일어나? 10시가 다 돼가는데. 일어나야지 이제. 일어나야지. 내가 밥 준비해놨어. 빨리 일어나. 알았어. 청소도 하고 밥 준비해놨어. 일어나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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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